우리 성인 가위를 대표하는 매혹의 저음 가수 인생이 모작의 김정석 콘서트 오로지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정석의 석대란 콘서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 진선의 진행으로 안동역에서의 진선 북경 아가씨의 진혜니 예쁜 가수 이혜리 가요계 신사 이철민 웃음의 전도사 오동광 오동피가 출연을 하며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경남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는 백제예술국악원 양산시티밴드에서 협찬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자막 by 김정석 경남etus 감사합니다.